자기소개부터 해야지? 내 시간을 잠깐 내어주지 영광 오늘 간풍이 좀 불겠는걸? 내 티켓이 0점이야 맥시 탐지해준 사람? 실려주지 않으렴? 울러나는게 죽을걸? 도소이! 도쿄와 타가래! 도소이! 두부를 따라 할 때 잘하는 아름다웍.. 주민이 가사에 갔던 뷔은 날이 커다라는데 주인공이 состав걸벌하자 흘러내는 동중 중 제가 지나도 없을냐라 내 상태가 아니야 숨어버려야겠는걸? 내 티켓이 0점이야 자기소개부터 해야지 참거리 죽였잖아 숨어버려야겠는걸? 내 시간을 잠깐 내어주지 영광으로 생각해 부탁좀 할까? 오늘 각풍이 좀 들겠는걸? 키워주지 않으렴 내 시간 조금 따가울거야 명계의 훈훈은 모든 나의 힘이 될 공격에 이동 상처는 신이 낫지 않을게다 치료하도록 하니 너를 붙여 그러면 알아? 신이 너를 벌하겠다 감히 찜의 그림자를 밟으려 하는 것이냐 교수님? 대게 모두를 지켜라 그럼 나도 너희를 명계의 훈훈은 모든 나의 힘이 될지니 걱정마 내가 지켜줄게 가만히 몸에 나쁘진 않을거다 많이 아플거야 걱정마 내가 지켜줄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 어떤 악도 이 방패를 뚫진 못해 난 분명 경고했다 나를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신이 너를 벌하겠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명계의 훈훈은 모두 나의 힘이 될지니 아고아고라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어 받고 나 왜 저의의 마무리를 지켜라 신이 너를 벌하겠다 순수히 선훈은 진심으로 돌아 감히 진의 그림자를 밟으려 하는 것이냐? 뭐 저건? 베르메아야? 유명계의 힘은 모든 나의 힘이 될지!